밤새 계속 꿈을 꿨어요. 검찰, 경찰 불려다니면서 조사받는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회사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회사에서 조사를 받거든요, 검찰에서처럼.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항상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항상 징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고되면서, 울면서 꿈을 깼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시은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꿈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회사 다니면서 징계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부 거발이었어요. 저는 MBC를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자로서 사회를 감시하지만 동시에 권력기관으로서 제3부인 언론, 공중파 MBC도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내부 거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려다니고 조사도 받고 억울하게 제가 또 징계 대상이 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버텨왔는데요. 제일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저한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보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 세상이 감옥이었던 그런 기자로서의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MBC에서 해고되고 쫓겨난 상태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아는 진실, 제가 아는 세상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고발리스 뉴스방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구독자 증가세가 주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침에 보니까 2천 명 넘는 분들이 새롭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활성화된 알림, 종도 이렇게 눌러주셨더군요. 진짜 간밤에 꿈이 계속 어지럽다가 새하얀 눈이 쌓인 세상을 본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SBS 태형 이익충도 흑역사를 알려드리마 어제 했잖아요.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익충도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익빅의 산물이네 SBS는 오늘 더 말씀드릴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개돼지로 보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고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들의 개돼지가 되는 길은 저들 시청해주고 신문 봐주면서 광고 수익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고발 뉴스, 뉴스방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들의 이해를 대별하는 매체를 키워주십시오. 구독해주시고 활성화, 종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증선이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신청을 인용했다. 승소 처분을 내렸다는 매우 통탄할 만한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3분의 1을 지나서 3분의 2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재벌,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언론, 수구 매체들 이런 식으로 엄청난 파상적 공세를 벌여올 겁니다. 만만하다 싶으니까 법원이, 사법적폐 원흉인 법원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연금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회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단히 유리한 교두보를 허용해 준 겁니다. 국민을 계대적으로 보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 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분노를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SBS부터 감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 쏙복 올랐는데요. 또 뭐라고 했나 봤더니 오늘은 손혜원이 아니네요. 빙상계 성폭력 더 있다. 전병규는 의혹을 부인했다. 성폭력 알 수 없었다고 면필성 발언. 저 이런 사과회견은 처음 봤어요. 정말 뻔뻔하더군요. 그런가 하면 이기영 사퇴 대신에 빙상연맹 재명검토, 책임을 떠넘기기.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기영은 대한체육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물러나고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책임지는 것보다는 빙상연맹만 대한체육회에서 떼내는 그야말로 도마뱀 꼬리짜리기식으로 모면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새꼭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의, 손혜원 하나, 둘. 아주 정말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아이콘 공방부는 손혜원 의원 의혹. 여당에서도 이익 충돌을 지적한다. 어제 이어서 또다시 투기는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이익 충돌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싸움 붙이는 거죠. 여당 내에서도 이익 충돌을 지적하고 있다. 아이콘 공방. 이거는 자기들이 싸움 붙인 거잖아. 박지원이랑. 그렇죠? 전형적으로 언론이 가장 사회적으로 폐하 악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쩡한 사람들 싸움 붙이는 겁니다. 김태섭이랑 또 싸움 붙었어요. 지금 더 이상 이렇게 공론을 분열시키고 개혁을 우리 촛불의 자명인 개혁에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국회의원들을 안 하고 있으면 야단 쳐야 되는데 지금 놀고 있는 안 그래도 하는 국회의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대단히 SBS는 과연 뭘 하는 언론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가하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가하면 한 번 목표 MBC에서 만든 거거든요. 내려가서 한 번 실측이라도 해봐라. 저는 지금 목표 MBC가 세월호 당시에 진실을 서울 본사로 전하는 아무리 외쳐봐도 전원구조 아니라고 걔 무시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런 현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표 MBC가 MBC 뿐만 아니라 전 언론에 대고 소리치고 있는데 거의 무시하고 있어. 요즘 계속 뜨겁고 핫한 곳. 없다 이렇게 찾아갔어 자기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 이런 필지들을 구입을 했는데 마치 이게 하나의 박물관 300평짜리 조그만 규모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조그만 규모의 간이 낮은 실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들을 사는 데 이 집 하나하나가 필지로는 서너 개로 분류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필지가 막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개의 필지가 바로 16개의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개 되지 않는 건물 하나하나에 필지가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려면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실제 가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쭉 여기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쭉 걸어가는 동안 계속 필지가 바뀌어. 그리고 이게 하나의 내부 공간인데 이게 본관인데 이 본관만 해도 세 개의 집원이 있어. 이거를 허물지 않고 보강하는 형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사실 보강하는 게 짓는 것만큼이나 많이 돈이 들어갈 텐데 공간에 한두 개를 안 사고는 연결이 안 된다. 이 공간을 안 사면 앞 공간과 뒷 공간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사고 그러니까 마치 수십 채의 건물을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장 안 가더라도 이 목표 MBC 동영상만 보더라도 다 알 건데 마치 16채의 건물을 무더기로 사모은 것이냐 투기적 느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기자가 걸어가는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계속 집원이 바뀌어. 한 건물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가 하면 이재원 씨라고 창성장 실장인데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딱 큰 거 알바 가놓으면 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샀다는 거죠. 심정성 있어 보여요. 이동로에 있는 공간 이 한 공간이 대이동 1과 2-9 사실상 한 지붕 아래 다른 지번으로 또 쪼개져 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동화인세 출판 이것도 공방으로 쓰겠다는 곳인데 이것도 지번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 대이동 3-6 2-14 3-3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마치 세 채를 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조그만 그냥 건물 하나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일 골대랬던 건 한일양철 이거는 거의 한 4평 3.5평이네요. 4평도 아니야. 그런데 이 건물의 실체는 맞은편 거 사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에게서 한 거래 넘겨받은 거래 이런 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는 SBS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계속 손혜원 현장 룩보는 방송하지 않고 계속 당쟁 정쟁 그리고 손혜원의 의혹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요원은 그겁니다. 이익 충돌이다. 네가 적극적으로 투기는 아니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 아니냐. 도의적으로 그런 거겠죠. 이익 충돌의 전형을 서서히 보여드릴게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손혜원이 SBS를 비롯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이렇게 언론 노동조합을 딱 들고 나왔어요. 자기들보다 좀 더 정통성 있고 권위 있고 믿을 만한 단체에서도 SBS를 소송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리고 언론사와 소송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준엄하게 타이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SBS가 회비를 내고 있는 상위 단체예요. 여기 보면 전체 조합비 중 20%를 중앙에 납부한다. 조합비 20%를 납부하는 자기네 단체야. 결국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SBS 본부는 같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SBS 노조와 상관이 없는 단체인 양 개입하고 나섰잖아요. 소송의 한 당사자가 될 SBS를. 그러면 이게 이익 충돌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시청자를 개 돼지로 보고 방송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이익 충돌이 과연 무엇인가 전형적인 케이스를 제가 하나 더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2004년 10월에 제가 사실은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SBS는 방송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죠. 그런데 돈 내고 풀려난 겁니다. 보시죠. 이익 충돌이란 게 뭐냐면요. 서울 방송이 4년 내내 물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보통 공중파나 언론사는 매년 바꾸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계속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4년 당시 2004년이니까 4년 동안 한 걸 다 구해서 모니터를 했어요. 4년 동안 거의 매일 물은 생명이다 방송을 했는데 그랬더니만 일관되게 수질개선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알게 됐죠. 왜 수질개선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 해서 또 제가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한강 지천 가운데 되게 크죠. 왕숙천이라고 이거는 경기도 북부에서 시작해서 남북까지 그러니까 포천 남양주 구리시를 거쳐요. 대단히 큰 하천인데요. 왕숙천에 대해서 보도가 4차례 집중되고 있어. 보니까 왕숙천이 오패수가 심하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친 깨끗한 물이 방류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거쳐야 되는데 그냥 가서 더럽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도가 나간 지 두 달 만에 왕숙천 하리구리시에서 뜨끔했겠죠. 더러운 물 방류되니까. 하수처리장 지어야 되는데 라고 보도했더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시작해. 그런데 초대형 공사인데 그런데 공사비가 1천억대야. 그런데 바로 그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그렇습니다. 태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집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필요한데 너무 더럽다고 계속 고발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구리시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하겠죠. 그걸 태형이 싹 하는 거야. 대주주. 당시 SBS는 서울방송이라고 불렀거든요. 서울방송의 대주주인 태형이 싹싹하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익충돌 아닙니까? 이익빅뱅이라고요? 그 정도 되죠. 자,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월인데 재미있는 게 캠페인을 시작할 무렵부터 태형이 하수처리 사업 쪽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물 캠페인 시작 직후인 2001년 1월부터 53억을 들여서 하수처리 전문업체인 가은개발과 진건개발 주식을 70%, 50% 확보해. 본격적으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해. 너무나 공교롭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물은 생명이다가 깨끗해야 된다. 하수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그 무렵에 초창기에 계속 하수처리 업체를 사. 그래서 결국 모두 146억 원을 투입해서 11개 이르는 하수처리 업체를 거느려 하수처리 전문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살리자라고 캠페인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에 하수처리 회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군단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공교롭죠. 이익충돌 SBS가 지금 이익충돌을 얘기하고 있기에 제가 이익충돌을 제가 소송을 무릅쓰고 보도했던 사실 MBC가 SBS를 언론사가 언론사를 공격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SBS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나섰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싸우는 것이 좋겠죠. 언론개혁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진강균 당시 앵커 서울방송의 물캠페인과 태연그룹의 사업 영역이 겹치고 있다는 것이 이익충돌이 아니라 이익이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진강균 앵커 멀쩡한 잘나가던 앵커가 연속적으로 저희가 태연과 SBS의 이익충돌을 고발하니까 진강균 앵커를 구워삶았어요. 로비로 그리고 구워삶어진 진강균 앵커가 저를 속여서 불러내고 핸드백을 저한테 줬던 거죠. 그 핸드백을 돌려주고 내부 고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른바 태영 SBS 핸드백 로비 사태 사건입니다.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게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하면서 구린시의 천억 원대 초대형 하수처리장 먹었잖아요. 태영이.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한 데 한 달 뒤에 이번에는 왕숙천이 중류의 남양주가 있거든요. 남양주시의 530억짜리 하수처리장 공사를 마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남양주시에다가 이 건설을 제안한 회사가 태영이야. 사업 제안자가 제안하고 땀 보은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중에 태영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관리 운영권까지 따냈어. 그러면 남양주 하수처리장의 관리 운영권을 맡은 회사는 태영의 계열사인 진건개발인데 진건개발이 향후 16년 동안 톤당 101원 정도씩 하수처리 계약을 맺는데 이 계산대로 하면 매일 8만 톤씩 처리하면 한 해 약 30억 계약기간이 16년이면 500억 원에 달하는 관리 수익을 하수처리장 건설 수익 외에 추가로 얻는 거야.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진건개발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분녀 처리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녀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이 더럽다. 이런 보도를 계속해 물은 생명이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숙천 일대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물은 생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당연히 시청자들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영업하는 데 최고다. 이 말이죠. 보도 이후 그 결과 4개월 뒤에 서울 방송은 왕숙천 일대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진해가 하수처리장 만들어 놓고 용량 부족하다. 어떻게? 증설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충돌입니까? 이거는 이익 동일시입니까? 이익이 겹치는 거죠. 완전히. 하천 곳곳에 오염물질들이 쌓여서 띠를 이룰 정도로 수질은 엉망이었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용량이다. 우리가 한 건데 이미 처리기능 용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했네. 왕숙천 물이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막 지자체의 하수 담당자들은 화가 나죠. 지네가 무슨 왕숙천을 살리고 그래. 지방자치단체나 NGO가 다 하는데 자기들 돈만 벌어가면서 마치 물생명이다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질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공익적인 매체 단체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돈만 벌면서 그리고 나서 집중보도 왕숙천에 대한 세 차례 추가 집중보도가 이루어진 다음 해인 9월에 남양주시는 짜잔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증설계획 규모의 처리능력 요구로 더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이 300억이야 하하하하 2년 전에 8만톤 처리하는데 530억이 들었는데 이거는 수리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2만톤 늘리는데 어떻게 그만한 거의 비등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한 번 자기들이 했던 공사에 대한 이권의 연장으로 뭔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그때 가봤어요. 갔더니 물이 시커맣게 더럽더라고요. 한눈에도. 그랬더니 왜 저렇게 더럽냐 그랬더니 시커먼 거는 괜찮다. 이거는 가죽 염색공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 색깔을 빼달라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받은 요구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수질과 무관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하튼 왕숙천 포천 남양주 구리를 거쳐서 한강으로 인입되는 지천인데 다 먹었어. 태영이 독식했어요. 그 부근을. 그런가 하면 동두천과 양주에 하수철 인양을 건설했던 태영이 어떻게 공단 인근 공단까지도 다 먹는가 를 또 저희가 취재했죠. 새깡 옆에 있는 거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태영과 SBS의 유착 결과인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과 관련 보도가 영향을 했다라고 고발한 것이죠. 이번에 언론 노조에서 SBS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쉴드를 쳐줬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영역해 보이는 보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동안 언론 노조가 보여왔던 공정한 개입과는 다르다. 적어도 14년 전 언론 노조의 신학림 위원장은 SBS 편을 들지 않았어요. SBS를 자신들이 20%의 조합비를 받고 있지만 꾸지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듣고 있는 바로는 물은 생명이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SBS가 지방단체자치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관급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상하수도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캠페인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거기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돈벌이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한 사례로서 적절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14년 전 언론 노조의 신학림 위원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간에 도대체 언론 노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14년 전의 일 가지고 뭐 재삼스럽게 말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 가져왔어요. 17년 9월 SBS 노조가 폭로한 것입니다. 태형이 매입한 인재 스피디움 이라는 게 있어요. 노조가 제기한 것인데 이 태형 건설을 돕기 위해서 SBS를 사유화했다 폭로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어떤 내용인지 좀만 더 살펴보면 태형이 모터 스포츠의 대중화라는 기치를 걸고 인재 스피디움을 투자했는데 태형의 인재 스피디움을 띄우려고 모닝와이드 런닝맨 심지어 모터 스포츠 소재로 한 더 레이서 더 랠리스트 까지 만들어서 결국 흥행이 안 돼서 SBS의 경영 손실을 초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SBS 본부에 따르면 제작 총괄 책임장의 박정원 당시 제작 본부장 현재 SBS 대표 이사인데 이거 망해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런가 하면 SBS는 언론사인데 SBS가 이 시설 태형의 시설을 띄워주기 위해서 강원도와 세계 자동차 경지대유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건 SBS라고 하는 언론사를 앞세워서 태형의 이익을 추구한 명백한 증거죠. 스피디움 띄우기 위해서 SBS 들러리를 넘어서 바람잡이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진각한 것은 SBS의 대주주인 태형건설이 광명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윤석민 부회장 사업자 선정 직전에 태형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던 윤석민 불법이죠. 윤석민 부회장의 지시로 광명 역세권 사업의 인허가 권장인 광명시의 수건 사업을 돕기 위해서 SBS가 로비를 해줬다. 광명 동굴 사업과 관련해서 로비를 해줬다. 이런 내용을 윤석민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명 역세권 분양사업 인허가가 이뤄졌고 사업은 성공해서 대주주인 태형은 2015년 당시 25억 원의 영업이익에 그쳤던 반면 그 이듬해 2016년에 581억 원 엄청나게 벌었네요. 한 500억 벌었네요. 이게 바로 이익 충돌의 전형입니다. SBS는 지금이라도 그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KBS 뉴스인데요. 13.2% 조금 올랐네요. 보니까 빙상으로 톱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다른 매체에 없는 중요한 내용을 발제했어요. 뭔가 봤더니 심석희를 만난 적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기웅 체육회장이. 그런데 거짓말임이 드러났어. 어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냐면 전명규 전 부회장이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드러났어.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이 조재범 전 코치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심석희 선수가 면전에서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자가 물었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기 살려고 막 얘기하는 거죠. 회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다. 너는 회장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니까 시합에만 전념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은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사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만 딱 자르고 자기들 빠지려고 그랬는데 결국 대한체육회까지 걸려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최소한 이기웅이 물러나고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이 사안이 구조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병규의 실책이자 최소한의 기여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거를 또 날렵하게 KBS가 별도 꼭지로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병대 무단연람 이중자 때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기 후배 재판기록 열람을 마음대로 하고 그 사건 나한테 가져와서 대법원에서 자기가 판결해서 무죄줬다는 그 사안이 추가 기소사안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인데 재미있는 게 속보예요. 그런 무단연람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을 했나 봐요. 알고 봤더니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빼박이죠. 근데 역사문화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지역에서 만호동 주민들이 이렇게 SBS 보도에 대해서 이게 무슨 투기가 가능한 지역이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도심재생 차질 없도록 도와라. 너희가 도심재생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느냐 투기적 언론들아 라고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를 했어요. 근데 SBS는 안 다뤘죠. JTBC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볼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MBC인데요. 3.6% 사실상 뉴스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네요. 한국이 공격하려던 증거라고 내놓은 일본 이게 뭐냐면 초기 비행을 너무 낮게 했잖아요. 위협적으로 그런데 그때 한국 함정에서는 탐색 레이다만 켰는데 지금 일본 애들 아베 똘마니들은 시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궁극주의 세력을 다시 키우려고 공격용 추적 레이다를 제가 켰다. 우리를 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제시했어. 레이더 경보음을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언제 어디서 그 경보음이 울렸는지 증거가 없는 거야. 주파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경보음 녹음에다가 준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 확실한 증거를 밝혀야 하니까 협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치고 빠지는 게 참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친일 적폐들과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일 뿐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네요. 재판 청탁엔 미적지근하다. 지금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자한당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들쓰시고 있는데 정작 더 심각한 구조적 적폐 지금 서영길 의원이 자기의 방으로 부장판사 대관 업무를 위해서 국회에 나와있던 판사를 불러서 민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바리족 자기 지인 바바리족 정거가 있는 집행유예 실형 면하기 해달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벌금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건 이메일 김 판사의 이메일 증거가 있고 실제로 김 판사가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해당 지방법원 담당 판사의 일기까지 이게 압박이 진행된 경로가 다 나와있어요. 이거는 빼박인데 문제는 서영길 말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파상적으로 법원 행정처 쪽에 접근이 있었고 또 더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한당 의원이 있다 는 공소장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자한당이 밝히길 꺼려하고 있어.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재판 청탁이 있었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죠. 사법부 내에서의 재판 거래도 참 문제지만 국회는 상권 분리에 따라서 사법부를 감시하고 법을 통해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조직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결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들 사이에서의 권력 공유 향유 얼마나 심각한지 빨리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 참 주권 시대를 열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JTBC인데요. 뉴스룸 5.9% 거의 6% 육박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북미 해당 하나 둘 해외 시찰 빙자한 관광 하나 둘 투기 아니다 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 갈라진 목포 주민 제가 어제 JTBC가 저널리즘을 하려면 현장에 기자를 파견해라 그랬더니 파견했네요. 정진명 기자 목포에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장을 취재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갈리고 있다 이렇게 봤네요. KBS는 하나로 봤는데 투기라는 의견도 있지만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저는 전형적인 사기적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호동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집회를 연 거잖아요. 만호동 주민들이 모여서 봐라. 이게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 SBS를 규탄하고 있는 집회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역사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손혜원 의원이 투기에 앞정섰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만호동 주민들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똑바로 전해야 되는데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있어. 만호동에서 만호동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 낙후됐는데 여기가 만호동이에요. 목포역사공원 이 인근이 만호동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근처에서 소위 이익충돌 SBS가 말하는 손혜원 의원의 나전시래기 박물관 건립 추진위기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만호동의 만호동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만호동 주민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SBS 추측성 보도를 철회해달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마치 만호동 내에서 엇갈린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인터뷰는 목포시 영해동 만호동 주민이 아니라 영해동 주민 어떻게 이분을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투기성이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인터뷰를 가지고 마치 지역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손혜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기적 보도를 하고 있어요. 참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여전히 손혜원 죽이기에 중앙일보와 함께 손잡고 열일을 하고 있는 JTBC. 유공자 선정 과정에 압력이 있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기사를 쭉 써요. 쭉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만났다. 그런데 정작 기사 안에서는 새로 적용된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그게 손혜원의 부친을 위해서 적용된 기준이라고 할 정황은 없다. 뭔 소리예요. 그러면 심사기준 변경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혜원이 손혜원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했고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뭐 증거 없이 그냥 몰아가는 기사예요. 참 나쁜 기사입니다. 홍시일과 뼛속까지 친일 아예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의 아빠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예요. 그냥 공식적 친일파예요. 나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봉암 선생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재심 청구 바로 다음 날 아예 죽산의 처형을 명령한 사람 홍진기 법무장관 이었죠. 군사법정이 홍진기에게 1심에서 사형 구형했잖아요. 이병철이 나서서 무기징역으로 풀려난 뒤에 이후 사망할 때까지 종신 사장으로 일한 곳이 중앙일보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샘솟은 것인지 알고 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회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발 뉴스 구독 좋아요 공유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신청은 지금 고발 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